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대출 증가에 힘입어 호실적을 냈습니다.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이 저축은행의 새로운 기회 시대를 열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최고금리 인하와 또 코로나19에 따른 부실 우려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1조 4천억여 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초저금리 시대의 예금금리 경쟁력과 시중은행의 강화된 대출 규제를 틈타 모바일 뱅킹에 드라이브를 걸며 고객층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리틀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축은행권이 오히려 지금 약간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원래 없던 고객층이 신규로 생긴 거잖아요. 2030을 중심으로 한... 다만 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체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상환 유예 등 연착륙 조치의 영향일 뿐 잠재 부실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실 대출 채권이 수백억 원 규모로 늘어난 저축은행도 있을 정도로 업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 총량 제외가 좀 강화되고 대출 수요가 작년 같지 않다고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축은행 영업 실적이 작년보다 오히려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며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 저축은행 업계가 중금리 대출에 집중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